죄송한데 혹시 공기시나요?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진 거 없잖아요 아니 그 와중에 여기 무서워서 오줌없다고 천안 깡패율을 맘에 따라 아니 뭐야 무무 맘도 모르고 누군가가 다가온다 갑자기 등장한 고은이에 무무의 다리가 풀려버렸다 춤으로 달래보지만 이미 놀라버린 무무다 여러 번 만났지만 영 친해질 수 없는 녀석이다 무무와 커플이 싫은 고은이는 모자를 던져버렸다 무무의 눈빛이 다시 아련해졌다 아무 생각 없는 녀석들 사이에 낀 무무 위기에 봉착했다 이 눈치 없는 갈색 털뭉치가 계속 우리 엄마 위에 올라간다 속이 타들어가는 무무다 자리까지 잡는 녀석을 보고 화가 침인다 키탄으로 그려야겠다 아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샵으로 그려야겠다 고도야 고은이 거 맛있지? 잘 먹네 이모 감사해요 먹어줘 명대모도 먹어줘 별로야? 얘는? 고은이가 이거 먹어 고은이가 먹어 역시 고은아 먹어도 돼 식당이 갑자기 죄송한데 혹시 곰기시나요? 제가 밥도 안 먹습니다 죄송한데 곰기시는 거 같아요 정확히 굶으시는 분들 같은데요? 입절이 담당해 호두가 무무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호두는 쫄보지만 쾌깐이들에게는 얄 자리 없다 엄마 나한테 왜 이래요? 놀자는 호두의 몸짓이 무무에게는 공포다 무무는 적극적인 호두가 꽤나 부담스러운가 보다 호두가 짖어서 무무를 위협했지만 호두 엄마는 시치미를 뚝 뗀다 호두 엄마는 시치미를 뚝 뗀다 무무는 결국 쓰레기통 앞으로 도망가 버렸다 호두한테 당했어 무무 마음을 모르는 고은이는 꿈나라 여행 중이다 침묵한 무무 호두와 친해질 수 있을까? 호두야 깎아줄까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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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야 산책갈까 호두 호두